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부동산은 총정매복을 접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2차선 도로를 접해 있고요. 진출이 하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부동산은 현재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가치를 잘 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가 확실한 부동산입니다. 저희 26년의 전통의 부동산 마트에서 반의 반값으로 가격을 깎은 그런 부동산입니다. 매도자분께서 처음에 최초에는 평당 2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평당 15만원까지 깎으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평당 10만원까지 인하를 해서 반의 반값이 그런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을 고민할 게 없고요. 교통역도 아주 좋고 도로 여건도 아주 좋습니다. 용문역 8분거리고 집형역 5분거리이면 진출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2차선 도로와 딱 붙어있고 현재 이 부동산까지 진출이 하기 위해서는 두 곳과 세 곳 정도도 진출이 자유로운 그런 곳이에요. 완전 평지고요. 청정대군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도지는 생산관리지역이고 인솔만 능력이 있지만 간폐율 20%, 용경율 80%까지 가능한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멋진 도지를 반의 반값에 평당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건 양평의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동산 고민하실 게 없고요. 도로 멋지고 교통역은 아주 멋집니다. 저희 부동산 버튼은 주말에 휴일에 정상근무하고 있고요. 2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부동산, 알짜 부동산만을 엄선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부동산 마트를 방문하실 때는 내비게이션에 부동산 마트 양평지사 검색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부동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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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